오늘 하루 잘 보내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해서 미안해 양해 바란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와 너가 마지막 주고받은 대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서로의 신호만 기다리다 한참 동안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빨리 멀어지길 기도해 기도해 우린 지금 반가진 사연 우린 지금 마무리된 사연 그냥 봐봐 헤어진 이야기 속에 우리 둘 이야기 이만 잊잖아 밥 잘 챙겨 먹고 푹 쉬어 좀 꿈꿔 미안해 주워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어쩌다 마주치면 인사 정돈 좋겠어 뭐라고 했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어 난 도저히요 우린 지금 반가진 사연 우린 지금 마무리된 사연 그냥 봐봐 그냥 봐봐 헤어진 이야기 헤어진 이야기 속에 우리 둘 이야기 우린 지금 마무리된 사연 우린 지금 마무리된 사연 우린 지금 해지기 우린 지금 산 ni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